안녕하세요 PS입니다 지난 두 개의 영상을 통해 14.19 패치에 어떤 대규모 변경점이 적용될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라이엇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패치를 진행하려 하는지 개발자의 코멘트와 함께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중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자막들은 개발자의 코멘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 프릭의 유튜브를 확인해 보면 14.19 패치를 미리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메인 줄기로 삼아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저 역시 내구도 패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패치노트를 매일 해석하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왔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패치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현상을 나았는지 조금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프릭이 왜 내구도 패치를 되돌리고 싶어 하는가 뿌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화 템 패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3년 전 라이엇은 신화 템 패치를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 사항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이템을 대대적으로 뒤집겠다는 접근은 게임 개발자 입장에선 꽤 그럴듯한 접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가 많이 쌓인 게임들 특히 롤 같은 게임들은 해마다 주제를 잡고 크게 뒤집어줘야 신선함을 느끼며 게임이 질리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18년도에는 룬 시스템을 뜯어 고쳤습니다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룬과 특성을 하나로 합쳐 편의성을 증대시켰죠 20년도에는 용 시스템을 뜯어 고칩니다 오브젝트 대규모 개편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룬과 오브젝트를 거느려 보았고 챔피언은 원래도 자주 뒤섞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룬에 들어오는 주제는 아이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화 템 시스템이라는 큰 뼈대를 세워 아이템 대규모 패치를 진행하죠 목적은 굉장히 노골적이었습니다 신규 유저들이 게임에 들어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화 템 자체의 파워를 올려 전체적인 게임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시간이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일도 이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미 신화 템 패치가 적용된 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이템의 성능이 너무 메타를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예를 들어 바텀 라인의 경우 크라켄이나 돌풍의 아이템 밸류가 너무 뛰어나 해당 아이템을 잘 쓸 수 있는 체급 높은 챔프들이 계속해서 1티어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해지게 됩니다 저때부터 크라켄은 항상 OP템이었습니다 돌풍은 너무 사기여서 중간에 삭제 처리 당하기도 했죠 그렇게 신화 템을 기반으로 데미지 과잉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유저가 대응하기도 전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자 게임을 하는데도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결국 12.10 패치 내구도 패치가 적용이 됩니다 시즌 중간이었기 때문에 신화 템 삭제는 사실 말이 안되는 조치이고요 딜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패치는 까다로운 것이 정글링 속도라든가 라인 클리어 능력 등 연쇄되어 일어날 문제들이 예측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급하게 조정에 들어가는 만큼 내구노를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개발진 입장에서는 핸들링하기가 편했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워낙에 대규모 패치였기 때문에 후속 패치 양이 상당했긴 했습니다 당장의 12.11 패치에 정말 수많은 챔피언들의 밸런싱 그리고 아이템 조정과 시스템 패치가 이어졌죠 이렇게 게임을 뒤엎는 패치가 자주 이루어짐에도 당시 유저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구도 패치는 갓 패치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영상 맨 앞에서 개발자 프릭은 지난 내구도 패치를 되돌릴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지 이제부터는 개발자 코멘트 중심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처음 내가 이 팀에 합류를 했을 때 내구도 패치를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레딧 등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아이템 관련 패치로 내구도 패치의 효과가 사라진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12.10 패치 이후 플레이어들은 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보통은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여전히 치명적이었고 치열했습니다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사미라나 킨과 같은 챔피언들은 당시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고 징크스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징크스에게 더 강한 딜을 넣도록 패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구도 패치라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능력치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많은 다른 상호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진단을 합니다 모든 챔피언의 내구성을 높여버리니 미니언들은 라인에서 덜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원거리 딜러들은 미니언 어그로 걱정을 훨씬 덜하게 됩니다 타워는 덜 치명적으로 느껴져 훨씬 쉽게 다이브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내구도가 올라갔으니까요 레벨업을 할 때마다 암살자들은 킬각이 안 나오니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많은 점들이 킬 임객값에 영향을 줍니다 8년 전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많은 시스템과 챔피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기본 능력치를 올리는 식의 패치가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 해당 패치를 기점으로 지금의 메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룬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발생한 기본 능력치의 전환의 대부분은 모든 챔피언의 기본 체력이 100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내구도 패치와 비슷하게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동일선상의 노인 패치는 아닙니다 원래 받던 혜택을 없애면서 이를 능력치로 환산해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적용된 일괄 패치였죠 당연 기본 능력치는 더 높아졌지만 룬 시스템의 삭제에 따른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구도 패치는 그냥 스탯을 일괄적으로 올려주는 어떤 것을 삭제하고 보상 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 올려주는 개념의 패치였죠 이는 건강치 않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이제는 내구도 패치를 되돌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게임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 패치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행한 패치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되돌리고 잘한 것이 있다면 유지를 하며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면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개발자인 저희부터가 그간 쌓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패치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암살자들의 파워커브를 살려내기 위해 초반 딜을 보장해주고자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아칼리나 제드 키아나 같은 챔프들이 라인에서 상대를 처치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Q나 W의 데미지를 높이면 라인 정리하기도 편해지고 정글 캠프 먹기도 편해지며 타워를 더 빨리 밀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 우리가 원했던 건 단순히 저렙 구간에서 상대를 좀 더 잘 죽일 수 있게끔이었겠지만 그 패치로 인해 다른 많은 혜택들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암살자들의 데미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챔피언의 내구도를 깎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지난 내구도 패치와 동일한 접근이 될 것이고 다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느리고 더 체계적인 전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번 변경 사항도 원하는 방향대로 게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개발진의 코멘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약을 하면 간단합니다 당시 내구도 업데이트는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패치였다 하지만 생으로 챔피언들에게 일괄적으로 스탯을 제공한다는 것은 챔피언 각각의 설계 의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접근이며 여러 예상치 못한 연쇄 효과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14.19 패치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정상화를 시킬 예정이며 단순히 스탯을 또 깎아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패치 의도를 이해하고 챔피언들의 설계 의도를 해석하며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개발진의 코멘트를 쭉 읽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이해가 되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에 맞게 패치를 잘 해주었으면 하는데 뭔가가 속 시원하지 않은 점이 저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 합니다 자 내구도 패치를 왜 하게 된 걸까요? 딜 과잉 때문이었죠 그 딜 과잉은 신화템의 기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시즌 중이어서 신화템 자체를 특히 데미지를 건드린다는 게 또 상당한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저는 그나마 컨트롤하기 쉬운 내구도 패치라는 방향으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내구도 패치가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땜빵 형식이더라도 신화템이라는 오버밸런스 요소가 특정 인계값을 넘어 불쾌함을 주고 있었던 걸 급하게라도 불을 꺼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개발진 코멘트 대로 일괄 적용은 여러 사이드 이펙트들을 가져왔고 이후 계속해서 챔피언들 패치를 진행하며 너무 값이 튀는 녀석들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일부 유저들은 내구도 패치를 해놓고 다시 후속 패치를 여러 번 하면서 도루묵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22년도 23년도 월즈 메탈을 생각해보면 롤드컵 시기에 가서 나름 보기에 재미있는 메탈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즉 신화템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땜질을 잘 해왔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화템이 계속해서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탈론 정글이 선열을 들고 협복을 누비며 딜은 딜대로 넣고 튀기는 뒤지게 잘 튀는데 막상 캐치를 해도 너무 단단한 현상들이 굉장히 기이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열 탈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간단한 건 선열 너프죠 하지만 그러기엔 다른 챔피언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신화템 기준 설정해놓은 밸류 라인이 있으니 결국은 탈론 너프 너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메타가 다른 이유로 바뀌면 지표보고 살짝 버프해주고를 반복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장장 3년간 라이엇이 기교로 문제를 덮고 있었던 것이라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화템을 전면 삭제하는 패치를 하게 되면서 내구도 패치 당시 이후로 가장 큰 호응을 유저들이 보여주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4년도에 들어와 신화템을 삭제하게 되면서 마치 수도꼭지를 막고 있던 마귀를 제거하듯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메타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했던 요소가 통으로 날아가버리니 그 후유증이 남게 되고 이를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이번 시즌 패치를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화템 삭제는 삭제고 결국 챔피언들 밸런싱을 몇 차례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유충 추가, 맵 구조 변경 등 굵직한 패치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에 진행한 내구도 패치의 후유증이 꽤 길게 남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써머를 휩쓸었었던 쌍포 메타 결국 핵심은 미드라인에 AD 원거리 딜러를 세워 항시 강하게 쥐고 흔들 수 있게 만들겠다 원래 역할군 특성상 3코어 이상 뜨면 강한 게 원딜 역할군인데 초반에 미드라인으로 가도 맵도 넓어져서 갱킹하기도 힘들고 1대1 구도에서도 챔피언 자체의 내구성도 뛰어나 키를 내기가 힘들며 기발이나 생명 흡수 룬으로도 커버를 해 1코어 뜨기 시작하면 2속 옵션 같은 것도 달려있어 이건 뭐 이론상 항시 강한 챔피언들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유충 등의 밸류는 올라가고 하니 스노우브를 굴리긴 더 좋게 만들어줘서 상당한 후속 패치를 했음에도 결국 써머 마지막까지 쌍포 메타는 건지했습니다 롤드컵의 경우엔 정말 라이엇이 작정하고 너프를 많이 넣어둬서 이번에야말로 미드라인에 AD 원딜 챔프들이 등장하기가 어렵겠다 보고 있는데요 롤드컵은 라이엇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극단적인 패치를 감행하더라도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긴 하거든요 대신 롤드컵을 위해 솔랭 밸런스가 많이 망가져 있으니 이를 빠르게 복구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 시작이 14.19 패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반쪽짜리 신화템 삭제 여파를 수습하는 시즌 대규모 패치라 보는 게 맞겠죠 라이엇 입장에선 신화템 패치가 꽤 중요한 신호였던 것은 맞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실패했다고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내구도 패치를 되돌리겠다는 정도의 문장으로 이후 패치의 방향을 설명하였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개발진의 다음 패치 의도 중 일부를 공유 드리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게임을 더 느리게 만들고 전반적인 치명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살자와 버스트 메이지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클래스입니다 이들은 상대를 2초 안에 처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게임에서 소외받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스노우볼링을 줄일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템 패치 기간 동안이든 신화템이 삭제되고 난 뒤든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던 포지션이 있다면 그건 탱커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탱커의 파워 커브는 초반에 힘들고 1,2코어 띄우면서 강해졌다가 극후반으로 가면 딜러들에게 다시 살살 녹는 포지션입니다 박마저 효율의 한계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게 솔렌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파워 커브가 아닙니다 라인전 적당히 강하고 1,2코어의 고점 팍 띄워서 원딜들 힘내기 전에 게임을 굴려 끝낼 수 있는 브루저들이 솔랭에서 쓰기가 좋죠 그리고 이들이 게임을 집도하면 게임은 실제로 꽤 빨리 끝납니다 경기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조금만 과해져도 게임을 운영하는 맛 역전하는 맛이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챔프 성능 믿고 그냥 교정 계속 열어서 스노우볼 굴리고 박고 하는 문제가 반복되게 되는데 10년이 넘은 고인 게임이 롤이라는 생태계에서 매우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맛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분명 라이엇은 신화템 패치를 통해서도 살짝 엿볼 수 있었지만 게임 템포를 당기고 스노우볼을 굴려 타이트하게 끝낼 수 있도록 지향하는 패치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부작용들이 일어나니 앞에서도 짚었듯 게임의 템포를 이완시키는데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탱커와 관련하여 코멘트를 길게 한 것이 있는데요 개발진의 코멘트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탱커들이 초반에 좀 더 강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디자인팀 여러 명과 나눈 논의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전반적으로 탱커와 파이터 간 사이드라인 구도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탱커들은 짧게 일어나는 교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지만 내 스킬 쿨타임이 길어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호흡이 긴 교전으로 가게 되면 잭스, 카밀, 이렐리아 같은 챔피언들에게 탱커들이 질 것입니다 탱커는 스킬을 사용하고 빠져나가며 쿨타임을 기다리고 다시 전투를 준비하는 식으로 보통 교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유지하며 탱커는 1코어를 만들기 전까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의도한 바입니다 탱커들은 특정 상황, 특히 단기 교전에서 더 강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대1 상황에서는 결국 파이터들에게 밀리게 되어야 하며 팀 전투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14.19 패치로 탱커가 OP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후 이를 너프하여 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후반부에 탱커들이 지나친 피해량을 보인다면 너프하면 됩니다 어쩌면 플레이어들이 너무 단단하다고 느끼는 시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탱커의 내구력을 줄이면 됩니다 즉 탱커들의 파워커브로 우리가 보통 생각했었던 건 초반 구간이 힘들어 버티다가 쿨타임 2개 정도 뛰어 강해지고 국후반으로 가면 다시 약해지는 느낌의 파워커브를 없애겠다 브루저나 탱커나 초반에 각자 할 말이 있도록 만들되 탱커는 좀 더 다되다 한타해서 스킬 한방 한방의 변수가 크도록 그리고 브루저나 스플릿 푸셔들은 1대1 구도에서 쉽게 탱커들을 뚫고 운영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역할군을 명확하게 재편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탱커들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군 너프가 진행이 될 때에 비해 패치의 양이 미의미했던 것이죠 이런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방향이지만 문제는 탱커 아이템이 만약 그냥 밸류가 좋다면 이걸 탱커만 쓰지 않는 경우가 분명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서포템도 효율 좋아 보이면 탑이든 정글이든 갖다 쓰는 게 롤 유저들인데 탱커 아이템이 좋다? 이를 중심으로 빌드 연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라이엇이 이야기한 탱커 챔프들의 너프가 아니라 결국은 탱커 아이템들이 OP일시 아이템을 패치로 건드리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탱커 챔피언들을 살릴 방법이 파격적인 버프나 리메이크 외엔 마땅히 없을 겁니다 그러면 탱커들을 라이엇이 설명한 파워커브대로 버프하면 끝이냐? 그건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요 리메이크 스카너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스카너가 리그를 지배하고 오랫동안 OP급 성능을 냈던 이유는 탱커 아이템이 특출나게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리메이크 이후 스카너를 살려보겠다는 목표 아래 패치를 여러 번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꽤 쉽게 라인전을 반반 그 이상을 갈 수 있게 되었으며 1,2코 타이밍의 압도적인 체급과 함께 한타에서 상당한 변수 창출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OP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이드 운영은 분명 게임을 승리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 강력한 한타 능력은 그것보다 더 직관적이고도 파괴적인 승리 플랜입니다 본대가 물려 한타를 지면 날개를 접어야만 하니까요 결국 스카너를 추락시킨 패치는 14.13 패치 Q스킬 너프였습니다 라인에 서기도 어렵게 만들어야 비로소 스카너는 바닥에 쳐박혔죠 라이엇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당장의 올해 스카너의 패치에 따른 케이스를 좀 더 이해를 하여 앞으로의 탱커에 대한 패치 방향을 잘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 Q의 밸런스를 황별로 맞추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 유저들은 그리고 저는 그냥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성능 좋은 빌드를 찾았으면 됩니다 정말 여유롭게는 스플릿 3 기간 동안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밸런스상 문제들을 적절히 건드여 다음 시즌 대규모 패치를 좋은 집안 위에 설계를 하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라이엇 개발 진행 코멘트를 통해 14.19 패치의 방향성을 짚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대규모 패치의 방향성을 짚어보았습니다